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통증을 느낀 하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깨달으면 이제 통증을 느낍니다. 여기서 통증은 개인적인 통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을 내가 전달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통증을 느꼈다면 생각이 하얗게 되어져요. 깨끗해져요. 깨끗하면 걱정이 안 들어와요. 깨끗해졌으니까 나의 미래를 보거든요. 미래는 지금이라는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하나하나가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데 미래는 파님, 파나의 절이 되는데 전도서 8장 1절에는 사람으로 번역됐어요. 예물로 번역됐어요. 목적으로 번역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파나라는 파님에서 이래됐는데 뭐뭐를 위해서 돌다. 터닝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의 들을 지어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충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25절에는 기도를 넣잖아요. 이것이 뭐냐? 주의 중에 준 마음 같아요. 여기서 보면 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어떤 전조 증상이에요. 그런데 예민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못 들어요. 예민한 예레미야는 들어요. 뭘로 듣죠? 예지적인 언약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경은 믿어야 할 택한 백성들이 내려주는 계약서고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깨닫는 적용의 과정은 나에 대한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픈 마음이 와야 아포라는 대격, 역격, 속격, 분리, 전치사를 분리해서 내 미래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니까 안 고치는 거잖아요. 그 아포라는 것은 고난으로 열어요. 그런데 예언으로 여는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믿으라고 하면 믿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순종을 하면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열어요. 예언으로 열고 순종으로 열고 네 번째는 고통으로 열어요.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포는 사도에게 준 거고 예크는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분리를 못하면 교인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배를 해서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 오늘 내가 뭐를 깨달았나 그거는 독특한 나와의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와서 편안하게 사는 조건이고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면서도 하늘나라까지 가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 입맛에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쓴맛이 나요. 그런데 자꾸 곱씹어보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맛있는 게 나요. 맛있는 것이 그거 뭐죠? 점점점점점점 깨달음이 커져요. 깨달음이 적을 때는 환경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내가 환경에다 집어던지는 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순종의 주인. 그래서 순종치 못하면 주인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주인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꾸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통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초월하는 지배력이에요. 은혜는 감성의로 관해요. 결론을 현재화시켜주는 게 은혜예요. 결론을 현재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은혜 받으면 두 가지잖아요. 감성적인 은혜 받는 사람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과정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미래를 적용해주면 이것쯤에 다 이기고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순종은 악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술 도구예요. 이 순종이.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지금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그게 문제지요. 그렇죠? 들을지어다 합니다. 들을지어다. 이거는 신내. 감탄불변사예요. 의역한 거예요. 왜 감탄불변사예요? 감탄불변사 지시부사예요. 야, 저기 저주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보고 남뉘다 왕국 백성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습관에 젖어서 괜찮다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예레미야 마음이 이 시대의 최종 마음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언은 방어적인 전달도 되지만 축복적인 전달도 되어지고 순종적인 전달도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저 주의종의 입술을 주장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사람 보고 조건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주의종을 그냥 전달자고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박자가 안 믿어지면 사람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내 환경이 안 변해요. 그렇죠? 환경이 변해진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안 바꾸고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벌써 생각에서 걸렸어요. 바라기는 바라는데 생각에서 제거를 못한 거예요. 엘비다점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골라내는 걸 회계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그러는 걸 골라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계와 희망이 연합이 되어지면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신네! 들을 지어다! 여기서 샤마를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샤마는 왜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거라서. 그렇죠? 예레미야가 신의 귀가 돼서 신의 귀를 잘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네! 그렇죠? 감탄 불변사, 지시부사. 그러니까 지시부사니까 감탄은 뭘로 감탄한 거예요? 남유다가 숙대밭이 되는 것으로. 저 가정이 어려움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시부사라는 거는 예레미야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혀가 하나님이 저당 잡혀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신네! 그렇죠? 감탄 불변사, 지시부사. 보라! 자! 그렇죠? 의문사. 뭐뭐인지 뭐뭐인지. 조건접속사. 만약 뭐뭐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지어다가 조건접속사예요. 순종을 한다면. 그렇죠? 순종이라는 건 이 땅 언어가 아니에요. 아멘. 계급적 지배라고 생각해서 아느니까. 순종은. 순종은 어마어마한 환경을 따다가 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낳아야 해서 액션으로 옮기면 그게 와요. 이 산을 들어 나한테 와요. 그렇죠? 여기서 산이라는 건 좋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조건접속사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안내초 주는 거예요. 참 밑에 되게 속상하잖아요. 주혜정의 공로라도 돼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신용만의 뭐가? 승냥이가. 오늘 승냥이 나오잖아요. 잡종신앙인들. 여기 승냥이는. 그러니까 성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성도 킨 것도 아니니까 교회에서 어려움만 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에게 택한 몫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몫, 세 몫이 아니라 내 믿음만큼 해 나가서 믿음을 또 크게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 사람, 장소, 행동, 환경 이런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보라, 봐라 이런 게 직역은. 저거 봐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의역으로 들어라 이 소리죠. 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영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예레미한테.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준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꼭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슬슬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건이 언약관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니까. 방자하니까. 방자하니까. 복받은 건 복받은 거고 성도자리는 성도자리고. 그렇죠? 북방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공격해서 뚫어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고 우한이 오고 물질을 가져가는 게 오고 이런 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조건 접속사에 충족을 못한 거예요. 자, 보라. 자, 보라. 들을 쥐어다가 이거는 평상시 적용으로 멘트로 예언해 준 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성도편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자꾸자꾸 간섭해 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한테 휘둘리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막 핍박받으면 싫듯이 마귀에 핍박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받고 그냥 끝내주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무게가 얼마라고 그랬죠? 125km. 125kg. 그렇죠? 95kg이 하늘나라에 있고, 가로막대기가. 세로막대기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가로막대기는 40kg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로마 처형법에 보면. 그래서 무엇이 내려오면 95kg가 누르는 것처럼 입을 닫아야 돼요. 그 사람은 막 불평하고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세로막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금입니다. 가로막대기는 40kg는 완전 숫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다 살려주시거든요.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막이 떠나요. 내가 핍터, 시체가 된 것처럼 신용하다. 대꾸의 영이 없어요. 시체처럼 하니까 다 해주세요. 너 그거 못하지? 이건 뭐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나는 나답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미리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전략이죠. 미리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안 되면 상담하고.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려와야 되거든요. 내 영역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1189절은 다 나와있어. 그리고 창고서가 미드라시니까. 미드라시가 가다의 어근에서 누려졌어요. 그게 미드라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미드라시가. 미드라시가 추석으로 번역됐잖아요. 추석이 뭐죠? 배경도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가 되어지면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해도 안 되지. 환경이 두려우니까 순종도 안 되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방에서부터, 직역은 숨겨진 쪽에서부터. 그렇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첫째로 나서 생각을 파괴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오면서 북상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말은 대로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의심하니까 안 되지 않니. 그렇죠? 그분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힘들어 죽겠네. 주님 여기가 좀 부가운데 왜 그런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아휴,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힘들어 죽겠다고 똑같아요. 말은. 하나님 여기 좀 두드려주세요. 그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언어의 습관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 거룩을 타고 가서 마귀를 묶어놓는 것이 언어의 습관이에요. 북방에서부터 메에리츠. 자폰. 그렇죠? 방이라는 건 메에리츠예요. 자폰은 북입니다. 명사 남성 단추. 문장은 자폰. 어머니하고는 자판. 그렇죠? 자폰은 문장도 단어도 똑같아요. 원형 미완료, 숨기다, 수동 분사형, 숨겨진, 스스로 숨다. 그러니까 이런 북쪽에서 어둠의 권세가 오면 다 숨어서 와요. 숨어서 와서 어떻게 되죠? 가까이 와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죠.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암 사기로 간 거예요. 암 사기로. 암이라는 말이 교만하다를 유래되는데 교만화될 수 있던 거예요. 제가 교만하다를 열 가지를 연구해놨는데 사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싫으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폰. 원형 미완료형. 숨겨진, 수동 분사형이 숨겨진, 숨기다. 수동 분사형이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괜찮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변화력을 못 쫓아가요.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얼마나 멈춰 있는지 아세요? 나하고 열 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이래요. 멈춰져서 그래요. 멈춰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 스피드로 이 시대는 기도 오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주리돌림 오고 잡아채야 사탄이 나가버려요. 그렇다면 느긋하게 늦어본 거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좋다라고 그러는 거지. 스스로 승기다. 수동 분사형으로 붙잡힌 분들은 어둠의 권사인데 붙잡혀서 그렇거든. 손익계산을 보태 여기서는. 자존심 손익계산은 참 잘해요. 박이는. 그렇죠? 자존심에서 이긴 사람이 남한 장관이잖아요. 다섯 살 먹은 가정부가서 한 소리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죽겠으니까 수용을 하는 거야. 죽겠으니까. 절대형으로는 비축하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어디다가 저주를 저장하는 거예요. 북방에는. 우리도 북쪽은 안 좋은 거잖아요. 저쪽이, 저쪽 동네. 그렇죠? 절대형으로는 내 회개 오기 전까지는 계속 쌓여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8절에. 그것이 무너져요. 내 머리에서. 죄를 재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지도자들한테. 분사형이 또 있습니다. 좋은 거. 부재물. 얼마나 좋겠어요. 부재물은. 그렇죠? 뭐뭐를 위해 쌓아두다. 잠복하고 숨다. 부정하다. 니팔령은 뭐뭐로부터 숨겨지다. 단순 수동형.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귀신은 나를 속여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나를 육신적인 유익으로 속여요. 하나님은 나를 현실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않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악한 호수예요. 일단 찌르고 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로 하는 운명에 복종하다. 그럼 지금 아파트, 빌딩 이런 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운명이거든요. 지금. 내가 쪼개져야 엿동에다가 빌딩도 붙여주고 상속도 붙여주는데 찌르면 상처라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는 여러분 회개여지 않으면 세살이 안 돋아요. 회개여지야 세살이 돋는 게 관계성 회복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았는데 만져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세살이 돋으면 말랑말랑하고 관계 맺는 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다 저렇게 됐대 그래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말랑말랑하니까. 그래서 시필령은 숨기다. 잠잠히 기다리다. 능동사역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로 다 유래가 돼서 좋은 것도 있어요. 기하여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기하여지다. 여기서 23장 12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건 뭐죠. 개인적인 적용은 나에게 숨겨서 오는 사건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 나는 지금 몰라. 몰라. 예전에 순종했으면 다 막아졌어요. 다 막아지고 받을 거 하나님이 다 받을 거. 예쁘다고 하는데도 안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하나님은 잘생겨서 예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잘 들으면 예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쁜 영을 주면 예뻐져요. 어렸을 땐 못 나뉘었는데 이제 커면서 잘난이가 되는 거예요. 잘난이가 되는 거 잘난이가.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신바람 나야 돼요. 죄는 지옥 거. 고쳐지는 건 천국 거. 그럼 고쳐지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떠드는 소리 옵니다. 쉐모아. 그렇죠. 쉐모아. 명사. 여성. 단수. 쉐모아. 그렇죠. 샤멘 메소리로 됐습니다. 수동태 분사 여성형. 샤멘 메소리로 됐습니다. 놀라다. 놀라다. 떠드는 것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다. 그래서 유래되어서 뭘로 번역되느냐. 외로움. 예를 들면 4장 5절. 고전 11회가 보니까 소수라치게 놀라다. 오싹 소름이 끼치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라고도 기도도 안 하고 회계라고도 회계도 안 하고 진정성을 가지라고도 진정성이 없고 왜냐하면 그날이 그날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필링을 못 느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는 것이 있어서 말해주면 그거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저 방을 무시하면 교제가 끊어져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말하면 저 말로 오니까 한참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한 번 겪으면 그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이에요. 느껴지지 않으면 둔하면 죄가 오면 둔해요. 이렇게 돌려면 15톤처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죗덩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박사를 내려면 내가 순종해서 박사를 내야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 사건으로 해결을 시켜요. 또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렇게 비교해 주시거든요. 탁월한 선택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말만 잘한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건처리 능력이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팡팡 뛰고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별기도 다 하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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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숨겨놔서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이건 않지만 혼자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게 믿어야 되는데 저쪽에도 안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꼭 그런 병이 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중심으로 공동체 훈련을 안 받으니까 개인 사정이 있으면 다 교회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따한 사람은 꼭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냥 시험 듣는 걸 방치해버린 거예요. 정부 딱 하니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러면 얼른 고칠 텐데 그런 소리가 필링이 와야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 사간다든지 누구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환상, 도시, 예언 이런 거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기초신자들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오면 느낌이 먼저 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본인이 감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콜 콜 소리가 쉐무하는 떠드는 거고요. 콜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원영은 콜 부르다의 소열이 됐어요. 부르다 고전 11회가 보니까 천박하고 보잘 것 없고 하잘 것 없는 이런 어근의 소열이 됐어요.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천박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아무것도 아닌 치사한 방법으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높고 그러면 시험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문이라도 높으면 시험이 안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자 할 것 없는 거예요. 소문 소식 풍문 기별 풍성 동사로는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근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업들은 황폐하게 하여 이거는 공동적인 뭐예요? 공동적인 어려움이 온 거죠. 공동적인 어려움 황폐하게 했다. 쉬마마 그렇죠? 쉬마마 직역은 폐허가 되어졌다. 이걸 뭐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를 못하고 응답은 자신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그렇죠? 내 조건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죠? 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공생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나는 육신으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혼을 다스려요. 우리의 영혼을 폐와 심장에서 그렇죠? 영혼을 다스리면 그 영혼에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액기 쓰는 처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일천하님 다 믿죠? 교회 다 믿죠? 기독교 용어 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다 된 사람들은 처방이 필요하고 이것이 안 되신 분들은 교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리가 없다가 보니까 교회도 막 옮기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가라고도 안 했는데 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신이라고 그래요. 배신. 배신자에게 뭘 복을 주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교회가 치른 게 아니라 삼일천하나님이 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안 줘요. 본교회로 죽을 것 같아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면 모를까 회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치리는 또다시 만나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삼일천하나님의 치리는 그 교회로 못 들어와요. 안 주셔서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금방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치리를 무시하면 두 번째는 삼일천하나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교회 치리는 일흔번에 일곱번 용서해 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용서가 없는 것이에요. 뭘 보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나가면서 자기 배를 찌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하고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여러분 용감해져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과거의 삶에 나하고 현실의 삶에 나하고 현적경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과거의 삶에 나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하나도 안 나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적받으면 아프니까. 그렇죠? 큰 수술은 국소마취로 못해요. 전신마취 시켜야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죄는 전신마취 시키듯이 전신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처럼 눈이 멀어도 기가 멀어도 간질이 있어도 조금 살기가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취가 되어지니까 장소가 필요 없고 삶의 질이 필요 없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냥 도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주의종은 잘하는 거 한 가지 보고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력과 아는 거 지식을 비교하면 열두 재단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보고 바울은 지식 보고서 지식을 보고 은사를 넣어주고 영을 바꿔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줬어요. 부끄러움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부끄러움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것이 장점이에요. 베드로 장점은 뭐예요? 자식을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있어도 그냥 수용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장애를 줘갖고 소변 대변 다 받게 하고 그냥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이웃 남성들이 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안 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게 여러분 말씀 따라 처방 따라 다른 생각을 놓지 마세요. 쭉 가세요. 그렇죠? 말씀 따라 그러면 내가 기도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 바꾸는 건 기도 이해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에게 바쳤다면 교회에다가 바쳐야지. 그렇죠? 다 배웠다니까요. 프로시코마인 기도는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죽은 자도 살리고 시체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럼 자신을 미리 신에게 바치다. 안 바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안 바치니까 여러분 안 바쳤어요. 자 황폐키하여 그렇죠? 쉬만마 지격은 폐허라고 그랬죠? 쉬만마 샤맴 어머니 어근에서 열려 됐습니다. 샤맴 원령 미완료 예수열로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고전 히브레로 가 보니까 내적인 황랑한 감정 내적인 황랑한 감정 여러분 고전 히브레 합니까 감성이 풍부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은혜는 상상력의 연출입니다. 이렇게 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시는 구나. 예뻐서 뭘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참 내가 준비를 드렸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 맞추는 것이 세상의 고단함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단함을 내가 정리하려고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정리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불었던 걸 포크레인으로 봐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창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창조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바꿔줘요. 이게 원창조예요. 믿음.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중보기도 대상자들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고전시브레는요. 그 다음에 미완료 용사에서 이렇게 되는데 놀라다 분사 황폐하고 적막한 니팔령 놀라다 파괴되다 되다는 내가 못 막아요. 신적 단순 수동형이니까. 이거 할라고도 맞고 저거 할라고도 맞고 저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거 할라고도 막아요. 이건 뭐죠? 회계라는 감옥에 보내서 그렇대요.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회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는 뭐예요? 죄의 지우개. 회계는 죄의 지우개고 생산성을 만드는 원재료래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원재료래요. 회계가. 그렇죠? 회계는 여러분 굉장히 간사스러워요. 죄는 회계는 단순해져요. 회계라는 건 뭐냐면 방법을 정해지면 하다가 단순했는데 복잡한 거를 다 해결하고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고 단순한 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요. 죄한테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안 들어와요. 아니 단순해지라니까 죄도 다 받아들여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필형은 시필 미완료 부정사 분사형은 기절하다. 능동사역형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절해버렸어. 이게 황태인 거예요. 황태. 시필 능동사역형 미완료 부정사 분사형 부정사니까 절투에서 쓰러졌으니까 어떻게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태의 출발은 마음속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이 무슨 말이냐 해보자 하면 된다 이랬으면 내 마음을 버려야죠. 또 연대까지 그 마음이었으니까 안 된 거잖아. 입으로 외친다고 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한 번 했으면 긍정적인 말 네 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밤낮없이 부정적인 말을 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입을 테스트 하는데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요번 풀어주려고 오는데 또 가는 거예요. 자꾸 자꾸 그렇죠 그래서 히트파일령은 혼돈하다 혼절하다 낙담하다 혼돈이 뭐예요 이것은 해야나 마리아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순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해 주시겠지. 그렇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은 형식적으로 너무 편안해요. 그렇죠 편안하지만 진짜 아멘은 갈급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어난 답이 내가 언어가 정리가 안 돼서 못했는데 그게 탁 튕겨서 나오니까 아멘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기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탁월한 선택 그렇죠 소포스 깨끗하다 그렇죠 깨끗하다 성음 들왕 뼈 또다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승냥이는 대우는 대온 승냥이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타님 입니다. 타님 배웠죠? 길게 하다 그렇죠? 길게 하다 해서 여우와 이리의 중간형 이니까 그렇죠? 여우와 이리의 중간형 이니까 성도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괴롭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직분은 고급 직분 받은 거야. 이렇게 교류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서 하는 것은 그냥 학문이고 이것을 액션으로 이겨나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액션으로 이겨나가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성냥이라는 것은 늘 길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길게 하다는 것은 여기서 탄님이 용으로 번역됐어요. 바다의 괴물 용 성냥 자칼 이런 건데 바다 뱀 독사 이런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독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공격하려고 문제인 거죠.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너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냐. 그렇죠? 너 뭐 믿고 순종 오질 않냐. 여러분 순종을 강조할 때 순종하면 다 받아요. 또 하카누 수술을 강조할 때 보면 다 받아요. 기업을. 그렇죠? 그럼 하카누 수술에는 찔러 쪽에는 말씀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좀 아프고 기분 나쁘고 왜 이 교회를 다니는가 싶고 막 그래요. 또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할 때 권위만 인정해주면 다 받아요. 그렇죠? 이 권위가 그렇죠? 권위가 첫 번째는 퀴리오테 주님에서 출발했잖아요.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상속받을 사람 딱 만난 건데 운명은 뭐죠? 운명은 나의 눈높이 서비스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운명이에요. 악한 운명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악한 운명이고 악한 운명은 다이메노메논 이라는 귀신에서 의뢰가 된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운명이 대우스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운명을 만들다 배분하다 그 다음에 퀴리오스 주님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리해서 허용해 주다. 그렇죠? 나는 누가 보면 4장 34절인가 거기 나와요. 주님이 직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설교의 패턴이 강조점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렇죠? 왜 강조점이 있냐? 악한 운수 때 못하면 또 다른 거로 옮기잖아요. 이번에 순종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잖아요. 거처 거처합니다. 성냥의 집 성냥의 집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거처가 되게 아리로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22절에 회개하라 이 소리거든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기는 했는데 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게 내 영이 갔으면 기쁨으로 다시 다시 돌려주시거든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했으면 하늘나라에 내가 한 것이 올라갔으면 피곤지도 않고 지루어지도 않고 그런데 안 올라가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고상하지 않아요. 영은 고상하지 않고 치사해요. 한만큼 보상해 주는 게 영이거든요.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영이 뭐 피곤이 맞잖아요. 내가 못했어도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50점은 줘요. 50점을 주면 얼굴이 헬쑥하거나 얼굴이 창백하진 않아요. 다 걷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폐해에서 계속 영혼을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신인 동영론으로 보면 자라나게 하니까 영은 치사한 영이 있고 고상한 영이 있잖아요. 아기 때 영은 보는 대로 늦는 대로 의역을 못해. 직역만 해. 이 아기 때는 엄마 깎아. 깎아는 사전이 안 나와. 그런데 다 알아요. 배급부닷소리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직역이었고 내가 배급부닷소리고 의역은 뭐예요? 식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역을 자르는 사람들을 보면 직역은 언제 필요하냐? 이해하기 위해서. 의역은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최고 좋은 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뭐죠? 확한 우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지 마세요. 욕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처방은 머리가 아무리 나쁜 노인이라도 다 감지하고 와요. 자기가 살라고. 그렇죠? 그럼 예배 시간에 내 영이 살려면 무슨 방법 이런 것 따지면 안 돼요. 짧다 길다 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료 기간이 길어지면 중병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알아가고 고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너무 짧거든. 긴 시간도. 그렇죠? 필요충분 요건을 다 필요충분 요건을 다 갖춘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필요로 하는 거를 내 요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런데 필요치도 않으니까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 시간에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어느 분은 잔소리로 들어가고 어느 분은 은혜로 들어가요. 처방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되어줘요. 그럼 처방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되어주면 벌써 치료가 된 거예요. 습관치료, 생활치료, 사상치료 여러분 검증이 되지 않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병원에 가서 뭐 이게 아니고 고쳐졌다고 믿으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됐다고 그러니까 된 거예요. 상속 받는다는 것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시키는 것에 하카누스로 쪼갰기 때문에 사람이 쪼개면 호전반응이 나타나 호전반응은 뭐예요? 기대감. 호전반응은 기대감이고 호전반응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이건 부작용이라고 그래요. 부작용이면 또다시 그걸 안 먹어요. 그죠? 은혜는 여러분 응답의 호전반응이에요. 창조의 호전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꽉 차야 나가지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이 꽉 차면 장부의 목록이 오르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여러분 환경 지배받지 않습니다. 두려움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지배받는 것이 영권적인 계급이에요. 하나님과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그거를 사단에게 보여줘야 내 뒷배경 알지. 나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내 멘토 보고하면 아니 너 국물도 없어. 이게 알아요 몰라요. 벌써 알아요. 환장이 다 지금 다 그냥 껍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가 어둠의 권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불어놓은 게 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두려운 거 이런 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기도하다가 저도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